기분 좋은 오픽이네 자 이렇게 탑이 수업을 걸 때는 카사딘을 올려요 그 다음에 거절을 눌러 그러면 탑도? 아니 뭔 거절이요 아하 카사딘 살짝 이런 느낌으로 받아들일 수가 있거든요 나 선픽 안 해 봐봐 난 무조건 오픽이야 그래 그래 너가 드디어 고개를 숙이는구나 탑픽으로 가려 아지르 이러면 좀 할만하죠 음 가보자고 용술사? 용술사 갈까요? 인장 갈까? 아지르 상대로 라인전이 어떻지? 인장이 낫겠는데? 이게 사실 첫 귀환전에 킬극이 그렇게 매섭게 잡히는 매치업이 아니면 굳이 방패가 필요한가 싶기도 하고 이거 근데 돼? 전멸 그냥 써야겠다 오케이 나쁘지 않은데? 쿨 안 돌지 이거는? 어 룰루야 그 경험치 너가 챙기는 거 나쁘지 않았어? 디신이 좀 쎄가지고 잘 됐네 그죠? 상대가 좀 떨어져 있기도 했고 그리고 1렙 W 찍은 카사딘도 나름 강하거든 음 괜찮았다 그죠? 인장 3스택 야미하고 어 착취 때리지 마라 아 괜찮아 좀 버티자 W 찍어서 이득은 받잖아 음 한 잔을 놓쳐라 네 살짝 주문을 걸어봤는데 주문이 아니라 살짝 악담인가? 아무튼 걸어봤는데 잘 안됐네요 그죠? 어 네이스? 질리아가 탑을 많이 가네? 나칸도 왔구나 이러면 빠져야겠다 그죠? 저거 무조건 잡으면 좋은데 그죠? 나칸이 위에 들린거라 여기서 이득을 좀 봐줘야 되는데 어 네이스? 잘 만한가? 아 좀 아쉽네 뭔가 뭔가 아쉽네 어 좋은 각이 있었나? 이게 최선이었던 것 같기도 하고 상대 부띄 컨디션이 더 좋았어가지고 내가 잡아줘야겠는데? 와 이게 저거? 좀 아쉽네 이거 뭔가 퀸 2각 안나왔으면 바로잡았을 것 같은데 퀸 그 돌진 때문에 파동이 피해줘가지고 아다리가 좋았다 상대가 그러니까 알고 피한 것 같진 않은데 근데 아트럭스도 뭐 이렇게 될지 몰랐겠지 얘 수면이 내가 맞아? 나 릴리야 수면 어디서 맞았냐? 아니 뭐 대굴대굴 그거에 맞았나? 갑자기 수면에 걸렸네 딱 들어갔네 시야도 없어서 뭐 못하겠다 뒤에 라칸이랑 릴리야가 나올수도 있어서 오 뭐야 뭐 따리면서 좀 템 뜨는걸 기다리죠 안좋은데 아무리 봐도 텔 간다고 뭐가 되나 이게? 안되겠다 왜 했지 저거? 아무리 봐도 이길각이 안나왔는데 뭔가 손해보는거에 답답해서 머리 박는 느낌이네 그래도 좀 천천히 해야되는데 아니 이길각이 있었으면 텔포라도 타주는데 그냥 고도가 답이 없어서 주구 오 아슬아슬하게 살았네 또 위쪽이 다 밀리긴 했는데 원디도 줬긴 했는데 어 개선했네 아 또 줬구나 그래그래 그럴 수 있지 라칸의 벼락같은 이니시에 또 당했나보네 아 룰루도 줬구나 야 룰루야 진짜 나 채팅 나오게 하지마 아니 뭔 고열 드립이여 몰칸가? 진짜 나한테 왜 그러는거야 어떻게 그런 소리를 할 수가 있니 정말 마음이 아프다 그래그래 근데 그럴 수야 있지 사람마다 또 다른거니까 상황이 그죠 맛있게 됐구나 저기도 용 하나 먹은거 좋다 천천히 해보자 그래그래 음 다 밀리고 있긴 한데 억쟁이 두개 그냥 주죠 여기 있는게 최선이다 아무리 봐도 간다고 막아지는것도 아니고 지금 내가 쓰면 막아봐 얘들아 다행이다 핀 노플 힘욕은 찍긴 했는데 가고있긴 함 근데 바론이라 좀 빡세긴 한데 어 발 열었는데 어 발 열었는데 바비 아쉽다 혹시? 다비 이거 카이팅 좀만 잘했으면 막았을거 같은데 그죠? 라칸 한명이라 아쉽해졌네 그죠? 와 이거 안 끝났어? 뭐냐? 얘 한번 더 줬는데 야 버닝이다 버닝벤트 야 다음 공격은 근데 우리 어떻게 막아? 나 그거까지는 계획이 없는데 그냥 우르르 몰려와서 깨면 끝나겠는데 내가 그냥 몸으로 이닛이 열어야겠다 내가 그냥 몸으로 이닛이 열어야겠다 안그러면 끝나 우리 어 좋은데 데이스 야 기회 한번 더 생겼다 얘들아 오케이 아래쪽 억제기도 이제 나와서 삼 억제기도 아니거든요 이거 혹시? 설마 이거 가능? 균열이나 갈까? 이게 제일 나와보이기도 하고 체력 4천 레전드기나 아 4명인데 이러면 미안 그러지마라 하나 좀 채우고 하나 좀 채우고 야 끝난다 와우 자비 막은 줄 알았네 아깝다 아깝다 내 잘못은 아닌 것 같긴 해 아우 왜 이렇게 밉상이야 어? 너무 부정적인 태도 사실 무슨 말했는지 다 못봤지만 잠깐만 아니 이 탓이야 잠깐만 이거 뭐냐 아니 니 탓이야 라는 얘기 있다고? 모임? 아니 니 탓이야 뭔데? 롤을 할 때 필수 그건데 그죠? 아니 니 탓이야 님들아 그 스킨 중에 그거 있지 않아요? 나서스였나? 여기 끄트머리에 서서 비환하면 여기 시야 보이는 그런 버그 있는 스킨이 있지 않나? 내가 만약에 여기서 보고 있다가 그 나서스가 여기 딱 나와가지고 막 여기 시야 봐서 나 죽으면 어떡해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아니 뭔 카아사에요 저는 상대 뭐 나서스가 있는건 아니지만 큰일한데? 킬 빠졌을때만 좀 사리면 되거든요 사실 이럴때는 또 들견하러 들어올수도 있어서 아 어 이 탓 맞아? 아쉬운데잉 네 확실히 감전되면 이거 들규환 진짜 말도 안되게 이기는데 정복자라서 초반엔 좀 아쉽긴 하다 그죠? 어 바텀 좋고 엘리스 잡은거 아주 좋아 아 카직스가 여기 왔더라면 아주 좋은 갱각인데 못 낸다 굿 좋았다 이건 물이 너무했지 샐러스도 응 죽어야지 어 오케이 미니언 많은거 이용해서 한번 해볼까요? 이거는 조금 애매할 수는 있는데 사실 빠지긴 했다 어우 미안 야 이거 안되겠다 피 좀 갈았으니까 빠지죠 사일러스도 근데 이거 생각 잘못하면 그거긴 하거든요 너 집 가야되잖아 엘리스도 오려나 이거? 나 그럼 좀 사려야 되는데 엘리스 보일때까지만 좀 사리자 지금 죽으면 또 아쉽단 말이야 6렙은 되니까 그냥 하죠 지금은 어우 깜짝이야 근데 너무 급하게 한거 아니야 이거? 그러면 천천히 하지 로아 마저 신발 로아 헤르메스 시면 그 다음에 대천사 이렇게 가면 딱 되겠다 그죠? 상대 미드 정글이 AP라 마저템 효율이 지금 많이 좋아가지고 호우 어 난 가야겠는데 도망가자 아니 헤르메스를 가도 CC가 끊이질 않는데 이거 뭐냐 아쉬운데 이거는 아니 전멸도 있었잖아 카직스야 아쉽다 그래 그래 그럴 수 있지 갈 수는 있는데 야미 아 아 이거까지 먹었으면 좋았는데 나쁘지 않아 이 정도면 괜찮아 나도 만족 아 그러지 마라 재미없다 타리가 어차피 못잡잖아 왜그러니 왜그러니 대체 뭐가 불만이니 랭가가 슬슬 힘들어하는데 잡을만한데 잡을만한데 홈피하고 용차 일라오이만 아니면 나중에 안 죽을 것 같은데 그죠? 일라오이만 그 어떻게 잘 해봐 카이팅으로 나 여기 밀게 모르겠다 교환하자 그냥 별령 6개라 유충 6개라 빨리 밀거든요 난 이거 못참아 이거는 아무도 못참잖아 그죠? 난 몰라 미안 아 먹었어 먹긴 했잖아 한잔해 먹긴 했잖아 아니 생각보다 많이 센데 왜그렇게 센 이거 어이쿠야 그래그래 일단 길라오이 탈포 빠졌음 님들아 아니 뭔 써레니요 주의 주의 음 서포시라 게임 보는 눈이 없네 라고 말하면 안되겠죠? 흐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 음 그런 말은 노노노 그런 말은 해선 안돼 가고있긴 한데 가고있긴 한데 가고있긴 한데 아 뭐 연계만 안댕했으면 됐지 그죠? 로티라 로티라 그거 할 시간에 그냥 사이드 아니 사이드 먹을 시간에 시야나 잡아 얘 뭐하냐 맨날 나가는데 그냥? 뭐해 정신차려 인마 얘 뭐하냐 여기서 얘 뭐임? 음 음.. 그럴 수 있지 흐허허허허허허 어 그래그래 4대5 이기려면 좀 빡세겠는데 그죠? 16부터 찍죠 일단 안되겠다 이거는 그죠? 이거라도 밀어야겠다 상대 텔폭 이 쪽 봐야 될 것 같은데 그냥 아 아깝다 내가 좀 잘했더라면 너틀한테 속지마 얘들아 얘들아 너희까지 그럼 어떡해 4명이라도 열심히 해봐야지 아쉬운데 그죠? 빼야겠다 줄 거 주면서 하자 맥라가 미드 밀고 있긴 하거든요 렌가가 많이 밀고 있긴 한데 아 오케이 그 정도는 됐다 오 잠깐만 혹시? 오? 앨리스만 간 것 같긴 해 오? 못 이기나 1대1? 못 이겨 야 근데 많이 밀었다 야 큰일했다 렌가야 야 가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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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미드 고고 헤엇 바로 가면 될만한데 얘들아 라인부터 밀어 라인부터 와드 좀 와드 없니? 여깄다 밀어 잇 좀 애매한데? 얘들아 이거 싸워야돼 그냥 안싸우면 답이 없어 지금 아 이거 그냥 싸우지 이거 미드 밀었으면 끝났잖아 렌가야 어디갔어 아니 이거 그냥 밀었으면 안됐나? 일러오이 보내고 그래 그런 판단 못했을 수 있지 그래 아쉽다 그리고 노틸러스는 원래 이런 애잖아 그래 얜 원래 그런애라 치고 아니 렌가야 좀 아쉽다 이런거 텔포 타서 안되겠다 어 그래그래 장로나 보자 어 장로나까지 먹었는데 좋은데? 가보자 가보자 라인 왜이렇게 밀어두고 와야될거 같냐 아 그냥 가자 모르겠다 괜찮겠지 뭐 그냥 미드로 가도 될거 같은데 그치 바론까지 먹어야되나? 들어오려고 혹시? 뭐지? 와우 끝났다 그냥 한번 띵 흐하하하 음 그래그래그래 잘가렴 자 엘리스 잡으러 가볼까 가보려 보였습니다 야 이거 사일러스 뭔가 텔포 탔으면 우리 끝나칠거 같냐? 흐하하하 이거 보니까 살짝 아찔하네 저거요? 저거요? 음 아쉬워어라 하하하하 저거요? 아 뭔가 이제 초록인간 수술 받고 싶다 평생 배 안고프고 이제 광합성 할 수 있는 밥 먹기 너무 귀찮네 식사 대용 알약은 언제 나온거야 드래곤볼 선두 한 알이면 보름간 배부르단 사실을 아시나요? 근데 드래곤볼은 현실이 아니잖아 하하하하 그건 없는거잖아 그렇게 따지면 내가 방금 상상한 초특급 식사 대용 알약 먹으면 1년간 식사 안해도 됨 방금 내가 만듦 이거랑 뭐가 달라 이 알약 먹으면 어? 1년동안 식사 안해도 살 수 있음 내가 방금 생각함 어 이거 없다고? 하하하하 뭐요? 어 좋아 보고 고를거임 근데 웬만하면 이거 하긴 해 하하하하 웬만하면 하긴 하는데 지금까지는 뭐 카사딘 할만하잖아 다리우스 위드 르블랑 스킬 카사딘을 할까 아니면 한 번 더 해봐? 박을각 안 나오지 않냐고요? 아니 근데 르블랑 상대로 탱카사딘 맛이 없긴 해 갑자기 핑퐁이 잘 돼가지고 한 방에 녹이는거 아니면 잘 못잡아서 자자 잠깐잠깐 라고 생각했는데 갑자기 튀어나오는 미드 스웨인 이거 뭐냐? 서폰 르블랑 모임? 어 이거 뭐 파지? 잠깐 비상 나 배고파서 어지러워 어 나도 가긴 해야겠는데? 오케이 박긴 했어 그래도 음 르블랑이 르블랑 발 풀리면 좀 저 빡센데 서폿이어도 아 으챠 불쌍 으챠 나쁘지 않아요 방대 정을 비해고 출교환하면 확실히 딜교환은 나쁘지 않은데? 카사딘이 그죠? 야 스웨인 이거 라인 다 버리고 간다고? 잠깐만 너 진심이야? 나 일단 이득 볼게 얘들아 나는 게이득이긴 해 야 라인 관리도 안하고 왔어 쟤 야 라인 관리도 안하고 왔어 쟤 아 왜그러삼 나 이제 테프 있어 스웨인아 그만 때려 6렙 되니까 받아먹고 가져 그냥 하나 먹으면 6이라서 안 죽을만 하거든요 아 죽었다 이거 상대 둘 다 노플 잘 노렸다 근데 이거는 내가 갈만 한데 야 그렇게 죽는거 너무 아쉬운데? 오 네이스 다음 이러면 나쁘지 않다 쟤들 살짝 옛날에 그 유튜브에서 본 콤본데? 그 궁 다른 애한테 쓴 다음에 뭔지 알죠? 그 콤보 있잖아 추억이네 우리 정글 왔는데 가버려 우리 바텀도 가버려 얘들아 거기는 그래 그래 잘 해보려다 그렇게 된거지 힘내라 그래 비에고가 어디있을까 이야 데미지 미쳤는데 지금? 아 아버지 자비 아 쿨 돌았으면 좀 더 늘어버릴까도 했는데 좀 애매해가지고 상대도 안보이고 비에고 있는거 같은데 이거는? 무리하지 맙시다 이게 이렇게 나댓일 리가 없잖아 저류기 차면 한번 볼게요 이거는 원콤 나거든요 카비 뭐야 얘 아니 비에고가 있긴 했구나 어 네이수 여기까진가? 어 하이유 하하하하 야 보였다 다리우스야 아쉽게도 음 잘가렴 어 좋은데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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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 하기 싫구나 스웨인아 하하하하하하 뭔 그렇게 죽냐 너 게임하기 싫지 카사린 잘 커가지고 우빙부터 그냥 열심히 할 생각이 없는데 바텀 한번 붙어볼까요 이거는? 상대도 있네 까비 까비 나는 중 어어? 다음 좀 쎄거든 오케이 여기까지 허허허허 어어? 다음 아 메자이 가지 말고 그냥 이거는 내가 만든 빌드를 좀 써먹어보고 싶은데 메자이 가지 말자 이거 안 가지면 죽겠다 이미 죽었구나 어휴 그래그래그래 아니 겜 uum 뭐야 이거 우 어 아 근데 이러면 서렌인데? 템 뜨기도 전에 그죠? 너무 터졌네? 아니 메자이는 일부러 안 산게 극마광트리 제가 극딜 갈 때 하는 거 있잖아요 메자이 가면 그거 뜨기도 전에 끝날까봐 일부러 안 샀거든요? 아 그냥 하지 잡는 건데 아 근데 내가 다리우스까지 잡아버리면 이거 진짜 서렌인데? 아니 그냥 서렌이네 아쉽다 그거요? auer umber 다 아 아 아 아 아 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